멸망자가 80년 9월 14일 배도자를 일곱길로 쫓아내 멸망을 시켰을까요? 이만희씨는 멸망자가 80년 9월 14일 배도자를 일곱갈래로 쫓아내 멸망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만희씨는 신명기 28장을 언약장이라고 주장하며 언약을 지켰을 때 신명기 28장 7절에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신명기 28장 25절에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칠치려 한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서 흩어지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장막성전 일곱사자가 언약을 지켰을 때는 이만희씨는 대적이 쳐들어오나 일곱길로 도망하고 언약을 어겼을 때는 대적 앞에서 일곱길로 도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배도한 14년 만에 80년 9월 14일 장막성전 일곱사자는 대적 청기기 일곱 목사 앞에서 도망하여 멸망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멸망의 42달 실상인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는 이만희씨 주장대로 80년 9월 14일 장막성전 일곱사자를 쫓아내어 멸망을 시켰을까요? 먼저 청지기 일곱머리가 배도한 장막성전의 일곱사자를 과연 쫓아낼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80년 9월에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가 장막성전 일곱사자를 쫓아내려면 먼저 80년 9월까지 장막성전 일곱사자가 존재해야 청지기 일곱머리의 멸망의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80년 9월까지 장막성전 일곱사자가 존재했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인구씨는 69년 7월에 대적자도 아닌 아들에 의해서 장막성전을 이탈했습니다. 두번째 세명은 69년 11월 30일 3년반 시안부 불발로 솔로몬, 모세, 요소와 세명이 이탈했습니다. 세번째 세명은 80년 봄 오평호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것을 보고 사무엘, 미카엘, 디라 세명이 이탈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80년 3월까지에서 7명이 이탈해서 배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재열은 80년 10월 27일 오목사에 위임하고 도움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유재열씨도 이만씨가 71년 9월 7일 40여가지 항목으로 고소하여 75년 9월 6일날 오목사에게 위임하고 미국에 간 것이 아니라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0년 9월 14일까지 유재열씨를 포함하여 장막성전의 일곱사자는 남아있지 않고 장막성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만희씨가 주장하는 80년 9월의 청지교육원 멸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80년 9월 14일 청지교육원이 장막성전을 침로하여 일곱사자를 일곱길로 쫓아내려고 해도 쫓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멸망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청지교육원 일곱머리는 장막성전 일곱사자를 쫓아내 멸망을 시킨 실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배도와 멸망의 실상 논리가 모순이 되는 것은 이만희씨가 97년 3월 14일 발행한 신천지 발전사에 나와 있듯이 장막성전 일곱사자의 배도의 논리를 주장할 때 장막성전의 일곱사자가 대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80년 9월 14일이 되기 전에 스스로 일곱갈래로 흩어졌다는 사실을 가지고 배도한 일곱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막성전의 멸망을 주장할 때는 80년 9월 14일에 청지기 일곱머리가 장막성전 일곱사자를 쫓아내 일곱길로 도망갔다고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80년 9월 14일 대적자 청지기 교육원 일곱목자가 장막성전의 일곱사자를 쫓아내려고 해도 장막성전의 일곱사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청지기 교육원 일곱목사에 의한 멸망은 존재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바뀌었다면 예언대로 이루어진 실상이 없다는 말이고 이만희씨가 실상을 보지도 않았다는 말이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곱머리 실상 멸망자가 바뀌었다면 이만희씨는 실상을 본 증인이 맞을까요? 게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멸류관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만희씨는 바다에서 나온 일곱머리 열불 짐승이 장막성전에 들어가 마운뚜달 비진리로 멸망을 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 멸망자 일곱머리 짐승의 실상은 청지기 교육원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 일곱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창기 윤요한 교육장은 교육의 내용을 보면 기독교 청지기 교육원 원장 탁성환 부원장 김정수 총목장 오평호 사목장 김범관 전임강사 한이택 원세워 후원 탁명환 목사까지 해서 일곱 명이 멸망자 실상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김모 교육장의 일곱머리 실상 인물을 보면 탁성환 김정도 한이택 백동성 김범관 원세워 탁명환 이렇게 일곱 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곱머리의 실상인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 중 오평호 목사가 빠지고 백 목사가 들어가 멸망자 청지기 교육원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 목사가 청지기 교육원에서 활동했나요? 고 백 목사는 청지기 교육원 소속도 아닌데 일곱머리에 끼어놓으면 멸망자의 실상이 될 수 있을까요? 또 오목사와 백 목사를 교체하면 그것이 일곱머리 실상이 되나요? 이만희씨는 실상을 보니 전에는 오목사였는데 2004년에 다시 보니까 오목사는 어디가고 백 목사를 봤다는 겁니까? 멸망자의 실상은 84년 3월 14일 이전까지 멸망의 42달 동안 청지기 일곱머리로 활동하는 것을 보고 들은 증인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멸망의 그간이 끝난 2004년의 실상을 다시 바꾼다면 결국 과거에 이루었다는 실상은 가짜라는 것이며 거짓말이 들통나니 또 다른 거짓말로 합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 볼 것은 청지기 교육원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멸망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청지기 교육원은 그냥 목사들 성경 공부하는 학원입니다. 일개 학원이 기독교를 대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장로교를 대표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대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에 부족한 공부를 별도의 학원에서 공부하고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청지기 교육원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더 하실 분은 청지기 교육원이란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청지기 교육원은 그런 목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든 학원일 뿐입니다. 대학교도 아니고 신학대학교도 아니고 장로교 총회도 아니고 교단연합도 아니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한기총도 아닌데 어떻게 기독교를 대피할 수 있는 멸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자신의 교회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교회의 청빙도 없이 장막성전에 들어가 42달동안 설교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교회 초청없이 교회 가면 불청객이며 형사적으로 건점을 진입이 될 수 있고 또한 예배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지기 교육원 일곱 목사가 자신의 교회를 돌보지 않고 장막성전에 42달동안 설교를 한다면 그 청지기 교육원 소속 일곱 목사 교회의 성도들은 그 목사를 용납할까요? 아마 용납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청지기 일곱머리가 장막성전에 42달동안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일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만희씨가 말하는 장막성전에 42달동안 멸망의 실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천사가 실상을 알려줬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볼 수 있을까요? 왜? 오평호씨가 일곱머리에 들어갔었는데 오평호씨가 빠지고 백목사가 들어갔을까요? 이것을 천사가 알려줬을까요? 다음 실상을 본 증인이 오목사와 백목사도 구분 못한다면 이것을 실상을 본 증인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84년에 이루어진 일곱머리 오평호씨를 봤는데 2004년 개시록 실상통합교육에서는 일곱머리 실상에서 오목사가 아닌 고 백목사를 봤다고 바꿨습니다. 또한 일곱머리 실상은 청지기교육원이라고 하는데 백목사가 청지기교육원에 관련되었나요? 청지기교육원과 관련되지 않은 백목사를 84년 이후에 실상을 바꿨다면 실상을 보고들은 증인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또 84년 이전에 이루었다는 실상을 그 이후에 바꾼 것이 과연 실상이 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대적자 일곱마리 실상을 오목사인지 백목사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누구와 싸워 이겠다는 것입니까? 대적자 일곱마리의 정체가 오목사인지 청지기교육원 소속도 아닌 백목사인지를 구분도 못하는데 이만희씨가 대적자의 정체도 알지 못하는데 싸워 이겠다는 말이 성립할 수 있나요? 또 증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탄코 이긴자도 증인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일곱마리 실상을 오목사에서 백목사로 바꾸었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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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